한국 이름은 안 지워줬어. 난 네가 지워줬으면 했지. 8년 전에. 무슨 소리야? 날 만나러 한국에 왔었다는 거야? 그래도 우리가 삼촌들인데 콜린한테 옷이라도 한 벌 사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. 정식으로 인사나 할까? 사나이들끼리? 너 때문에 우리 메아리가 맨날 술 퍼먹고 진상 떨고 형관 앞에서 잠나 쳐져고 이런 식이면 우정이고 나발이고 나 너 못 봐 이제! 오늘도 해 뜨는 거 보고 잠들었다더라. 못 보는 게 뭐가 문제야. 그냥 보게 만들면 되지. 다른 아이 아빠인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까? 하루는 할 수 있겠다가 하루는 못 하겠다가.